발 검사해 내 발 검사한 무림부터 잘했네 이쪽도 붙여 아이고 잘했네 아이도 발 잘했네 아이도 잘했네 왜 이래 이리 와봐 안내? 알았어 알았어 이유 없이 데려가는 거 안 좋아해 아니 안내 아 웃긴 상아지 원래 싫어 알았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재령아 손 앉아도 한다 발 앉아도 다 했다 그러면서도 왜 쳐다보고 있어 웃겨 내리 갈래? 간식 아깐 엄마한테 안 간다 왜 당근 하나 두꺼 간다 간다 갈 거야 니쩌 간다잖아 간다할 때 가져야지 바삭 당근 먹고 와 proclaimed 당근 앉아서 기다려야 해 이럴수서가 안돼 아아nen 앉아 제롬 내가 간식 많이 먹네 기다려 Christmas 간장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잘했어? 여기다가 그다음에 한톱시아와 황태의 모래 황강을 선불되어 이야기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가슴이 뭐예요? 이 노래는 뭐예요? 그 혹시 뭔가 좋아? 이건 아유, 귀만 있거나 바쁘게 너무 좋은데 세명도 하지 말고 너무 다행이다 싶고 그리고 광폐에 오래된 가속 고용물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다고 합니다.